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천사 pt 입니다 오늘은 마저 3일 밤을 이어서 할게요 정신버전은 4월 1일부터 하도록 하고 4월 1일날 방송을 다음째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랄게요 돛밤만 보지 말고 본방좀 봐주세요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제발 깼으면 좋겠어 스프링 트랩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스프링 트랩은 일로 잘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잠가버릴게요 여긴 모르겠고 지금 스프링 시간에 들어갑니다 스프링 트랩씨가 저기 왔구요 자 오고요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가 어디있지 다시 왔네요 이리로 왔네 아인가 어머 둘 다 고장이야 큰일인데 이런 일은 처음인데 스프링 트랩씨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오늘은 꼭 깨야되니까 제번째 밤은 그리고 내가 정식 버전을 사야돼 사올 일일날 그러므로 니가 가면 안돼 어 벌룬 보이죠 이리로 왔나 아닌데 아니야 스프링 트랩씨 가만있죠 아까 벌룬 보이가 나타나면 바로 다른 카메라로 돌려줘야돼요 아니면 한분간 고장나서 스프링 트랩씨가 그 사이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얜 또 어디갔지 어 어 뭐야 아 큰일 났어 스프링 트랩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러다 왔겠다 하이 어디 있는거지 하이 아 저기 왔어 큰일났다 이건 어떻게 해야되지 그 사이로 또 어디갔네 하이 여기를 닫아버리자 여기를 닫아버리자 잠깐만 하아 절로 가져라 아 아 졸이 미안했겠어 아 아 오늘 갑뚝이 갑뚝티가 너무 심하네 저 치카 때문에 아 머리 아파 아 아 정말 놀랬어 조심해야겠다 스프링 트랩씨가 그러니까 여기로 사러 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막아버려야겠어 하이 어 뮤트콜을 했나 내가 대상이 얜 또 어디갔냐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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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고장났어 존나 어이없네 이거 맨 앞에 오면 밥이 없다는거 아니야 프레디군 프레디군 모독이 해야돼 어 치카 또 어 치카 또 나타낼 뻔했네 얘가 아 뭐야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또 저 앞에 왔습니다 스프링 트랩씨가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그 사이에 사라지겠지 또 일로 유인하자 왔네 오디오 디바이스가 고장이라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앞에 있었어 하이 나 봤어 그 이새끼야 너 거기 있는거 다 봤어 하이 일로 와주면 안되겠나요? 아 진짜 오늘 왜이러냐 뭔가 재수가 없어 아 아 왜이래 오늘 아 내가 뭘 전생에 저를 지였나 아 진짜 어렵네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래 키자마자 여기를 봐야되네 여기를 잠가버리고 저기로 유인하자 안되겠어 안녕 안녕 너 거기 있구나 그 다음에 일로 유인하자 안녕 그래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어 이거 일로 오면 일로 오기 때문에 정말 답이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잘 활용해야돼 안녕 안녕 일로 왔나 어디갔지 하이 오디오 디바이스에 이라고 아까 전에 스프링트랩이 저쪽에 있었어요 이거 하는 사이에 또 스프링트랩은 또 움직이겠지 그렇지 너 가만히 있어 거기 거기 꼼짝말고 있어 그래 거기 있구나 프레디가 오기 때문에 뭐 고장나도 뭐 할게 없다 일로 유인해보자 한번 어디갔을까 그래 글로 왔어야지 스프링 찡 거기 있으세요 오디오 에러라니 프레디가 올 때는 이거 기계 만지면 안돼요 환풍 보도 고장이야? 스프링트랩 그 사이에 들어오겠어 돌아버리겠군 저기는 내가 막아버려서 뭐 들어올 수도 없어 일로도 막아야되나 이제 두시군 하이 일로 오라고 해보자 그렇지 이런식으로만 하면 돼 자 오디오 비디오 에러죠 이때 이걸 불러주고 저 때 나 프레디 온다 빨리 화면을 옮기지 않으면 프레디가 공격한다 일로 옮기자 한편 이때 오디오 에러라니 좋아 두시야 조금만 더 포겨 할 수 있어 된장사 난 할 수 있어 오오오 넘겨 오오오 큰일날뻔 했군 이 새끼 어디갔지? 여기 있구나 다행이야 난 네가 어디 간 줄 알았어 여기 있구나 아니야 여기 안 갔어 아니야 여기 안 갔어 좋댔다 좋댔다 프레디씨 가만히 있으세요 황품공고장인데 좋댔다 들어오겠어 들어왔다는 뜻인가? 하이 제가 여기를 맞고 일단은 그 다음에 오디오 디바이스 저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제 넷이야 조금만 더 포겨 하이 하이 그래 너 못 들어와 거기 내가 막아놨어 너를 위해 막아놨다니까 내가? 하하하 일로 와 그렇지 넌 거기 있어야 돼 넷이야 이제 넌 갈데 없어 가만히 있어 거기서 이제 하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돼 이제 넷이야 조금만 더 포기면 돼 조금만 더 포기면 돼 어 좋댔다 빨리 둘다 수리를 하지 않으면 스프레이 스트랩 징이 온다고요 5시야 다섯시야 다섯시야 이거 없는데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바뀌면 된당 됐어 드디어 세 번째 밤을 넘기는 아니다 가지마 이놈아 막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오는거 아니야? 저기 안 닫았어? 저기 닫았나? 됐어 깼다 깼어 드디어 드디어 무서운걸 깼어 예에에에 그리야 기쁘다 그치 그래 내가 풀 버전을 다운받아서 4일째 밤을 하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정직 버전을 다운받아서 제가 4일째 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선사피디였고요 아 4월 1일부터 4번째 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4월 1일날 방송도 생방송도 하기 때문에 스타크랩트 요즘에 생방송 많은 참여과 시창과 본방사소 하세요 너 빵빵빵 하세요 제발 유튜브에서 이만 저는 대선사피디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